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티비 많이 시청해주세요. 부탁합니다이. 굿을 하는 이유는 2020년도 경전연을 접어들 때 삼재의 예를 들어서 건강을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저희들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굿으로 풀어서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몸수에 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은 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치게 돼 있지만 이제 살짝 다치는 우는 살짝 얽힌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듯이 신의 도움으로 수명을 이사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건강수를 걷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볼 때 이제 사주의 부분에서 굿을 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문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제자들이 한 가닥 한 가닥 당겨서 이끌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래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이제 중생이 뭐 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밥그릇이 진짜 작은 밥그릇은 밥그릇 작은 밥그릇에 그냥 가시면 되고 또 큰 밥그릇은 우리가 이제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빌어놓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상 볼 때 원래 몸수를 치는 부분이다. 정말로 이 몸을 치기 때문에 구수로 풀어야 된다 대수 대명으로 수명을 이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제자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몸수를 치는 부분이 그냥 점상을 보고 우리가 죽는다 소리는 사실 못한다 했잖아요. 천지신명의 말씀으로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 아들이 죽어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수 대명으로 원래는 아들을 치는 부분이니까. 이제 막아줘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무속 행위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몸에. 다가오는 애군을 거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무속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돈을 들여서 500이 되든 700이 되든 300이 되든 돈을 들여서 일을 했어요. 했으면 바로 일이 풀리지는 사실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제자님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굿을 했어요 하는데 상업을 열라고 하는데 다른 데 자리를 이동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이동하는 부분에서 그는 가지 마라 이제 신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일러주는 말을 이제 안 따랐을 때나 그러고 굿은 했지만 우리 같은 제자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거나. 그러고 중심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돈 아깝잖아요 솔직히 500을 들였든 600을 들였든 300을 들였든 굿을 했던 부분은 없는 돈으로 못 와서 했던 거기 때문에. 금방 대박 난다고 생각하고 금방 그걸 풀었다고 이제 하루 이틀 뭐 한 달이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닌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제자님의 말을 들어서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나가는 게 이제 이 성불이 있다고 봅니다. 금방 대박 날 거다 금방 괜찮을 거다 이런 부분으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두 달도 안 돼서 우리 같은 부분에 성불이 없다. 또 뭐 굿을 해도 소용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단계다 보니 지금 24년 됐지만 아직 멀었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흘러 진짜 죽을 때까지 공부가 이 무속인 공부인데. 이제 단지 이제 할아버지들이 군웅신장이다 보니 귀신 잡아내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조상은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서 와요. 해가 되자고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상에 따라다니는 사자님들이 계세요. 그 사자님들이 해를 끼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 했어요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거를 하소연할 수 있고 이제 우리 후손한테 그 내가 이렇게 죽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굿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무당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로 고맙다. 이제 우리는 이래 신도님들은 이제 중생님들은 일을 해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조상은 알아요. 내가 정말로 정성을 드렸구나. 내가 정말로 열심히 빌어줬구나. 이런 부분을 조상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조상님들이 아시고 나면 희한한 조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시집의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시집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이시집의 일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걸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염시 집에가 왔어요 근데 염시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구슬하면서. 그 몸주에 허주가 있어서 허주를 저희는 누파놓고 잡아내거든요. 근데 몸에 직접 본인들이 말을 뱉어내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몸이 깨어내졌다 소리 듣고 그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조상에서 고맙다고 하고 나면 그 염시집에서 또 손님을 넣어주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때 아 잘했구나. 정말로 내가 이 무속인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고 솔직히. 또 마지막에 이제 이 중생들한테 뭐 찾아오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날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던 자들이나 스스로 해결을 못하거나 특히 또 제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되면서. 그래서 잘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을 열어주는 정신과 의사처럼 본인들이 답답한 속을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답답한 부분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겠으니까. 저 용왕 방패 장군을 찾아오십시오.